대구경영자총협회가 124개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추석 연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기업들의 올추석 평균 휴무일수와 상여금 지급업체 비율이 모두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추석의 경우 5일 휴무하는 업체가 가장 많았지만 올해는 4일 쉬는 업체가 86.6%를 차지했고 평균 휴무일수도 4일로 전년보다 0.6일 감소했습니다. 추석 상여금도 줄었습니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업체가 48.3%로 전년의 65.9%보다 크게 감소했는데 응답업체의 약 30%가 자금 여력이 부족해 지급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상여금 지급 방식은 정기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업체와 사업주 재량에 따라 별도 휴가비를 지급하는 업체의 비율이 6대4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추석 경기도 나빠졌습니다. 추석 경기 상황이 전년보다 악화됐다는 응답이 71%, 전년하고 비슷하다는 응답이 29%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우리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 시점에 대해서는 응답업체 10곳 중 6곳 이상이 2020년 이후라고 전망해 기업들의 체감 경기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우성문입니다. TV로드 뉴스 우성문입니다.